침묵을 갖고 올리세요 복장도고 내가 산에서 땄어? 아니지 어디 비어오는데 거짓말이 오더라고 야 이거 뭔나물이야 이거 내 생일날 야 송이 못 먹을까봐 내일 내가 맞춰놨지 오늘 왔잖아 야 한 박스 들어봐 안 돼요 지금 영상 찍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한 박스 좀 들어봐 멋지게 한번 나오고 생각하고 남대로 오지마을까지 멋지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좀 들어 한 박스 좀 들어 네 얼굴이 중요하거든 닮아서 네 얼굴이 중요하거든 닮아서 선생님 얼굴이 중요해 이야 네 얼굴이 중요하거든 그치? 너는 100만원씩 버리지 그치? 아니 안 돼요 응 100만원 넘어가도가 아 네? 왜 안 돼? 넌 너무해 넌 너무하네 넌 너무하네 넌 너무하네 넌 너무하네 넌 너무해 돈을 해놓으면 갔다 오면 할 줄 이야 오늘은 오늘은 소매에서 우리 인용농산대 오늘 독중하던 인용농산대 아니 아니 아까 누가 저거 사러 오면서 송이 사러 오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요 아 아 같은 일 가라고 영주도 사러 오면서 네 네 원석아 지금 시세로 금액 좀 말 좀 해줘 네 영상에 담게 지금 최고 좋은게 얼마 하지? 5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7만원 아니 27만원 응 그 다음에 22만원 22만원 그렇게 네 영희는 얼마에요? 영희는 좋은거 요런거는 15만원 가고요 이런거는 13만원 가고요 여기가 여기가 경상북도 영주시 네 음 부성면 아니 저기 뭐 오늘 가져가 남대면 여기가 남대면 일이야? 아니 영부로 1170-1번지지 병부로 부성면 영부로 어 1170-1번지 응응응응 요런거 얼마나 좋은거에요? 넌 주설 잘해온다 난 내 주설 몰라 아 야